Q. 한국사랑 한명이 있어요 Q. 한국사랑 한명이 있어요 Q. 여자의 키가 엄청 크고 덩치 엄청 크거든? 남자같은 여자 한 분인데 그 사람도 근데 일본에서 요리했어가지고 일본 말 진짜 잘하고 거기 직원 중에 요리하는 직원이 한 분 있어 거의 오픈이 남았으면 안 됐대 근데 그 사람이 가게 뒤에 날아와 그래서 그 집을 사려고 고맙지 도쿄 이 숙소 이 이